왜 이러는 거잖아. 아 왜 이래 진짜? 아 뭐야. 아니 뭘 건들질 않았어. 건든 게 아닌데 지 혼자 자꾸 이러는 거야. 이제 기념일에 문제 안 생기면 서운하지. 허허. 일단은. 뭐지? 뭐야 어디 갔어. 치마가 너무 짧아요. 뒤돌면 안 될 것 같아. 혹시 장례식 복장에서 머리는 달라요. 머리는 이제 저기 한 거라. 어 확실히 쩌네. 아쉬운 거지. 아니 오늘 댓글에서 어떤 사람이 망사 그 영상 있잖아. 그 영상 보고서는 꼬샵 좀 작작이라 돼지녀나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 보고서는 이제 이 새끼 뒤졌다. 바로 그냥 캠으로 켜버린다 하고서는 이제 마음을 먹고서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치마가 개 안 올라가는 거에 다행히 잠그긴 했는데요. 살이 쪘겠죠? 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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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치아 치아 유하 유 하 투하 투 하 하. 오늘은. 말이죠. 방송 5주년을 맞이해서. 그 혼자서. 그 혼자서. 물론 님들은 이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뭔가 혼자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게 맞을까. 그 내가 너무 요즘 게으르지는 않았나. 너무 골골대는 얘기만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5주년이나 됐는데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을 좀 담아갖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달까. 그래서 제로투 룰렛을 하게 됐달까. 근데 이제 이거 돈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요. 트위치를 보내주면서 이제 5년 동안 쌓아오신 또 투입의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좀 떨어보고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지직은 뭐 즐기세요 뭐.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슬롯을 한 번 열어두어 볼게요. 이 확률은 다 오픈을 해놨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오 쉣! 디엠! 처음부터? 아 그리고 1%의 확률로 이제 개인 셀카도 넣어놔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간초로 해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 제로투를 진짜 짧게 한 적은 있는데 이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는 점. 어쨌든 이거는 정산을 한 50분쯤에 한 번 하고. 또 10분 뒤에 한 번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치? 오늘 밥을 안 먹고 왔는데 오늘 밥 먹고 왔으면 치마 안 잠길 뻔했어. 내가 참지 못하고 먹었더라면. 자! 정산을 한 번 해보자. 이건 이제 돌아가게 내버려 두고. 소리가 계속 나네. 음.. 어? 이제 안 난다.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내.. 어 아니네 나네? 음.. 알람 볼륨을 꺼! 오케이! 이러면 소리가 안 들릴 거야. 뭐야? 다 넘어갔나봐. 잠깐만. 이걸 다 넘겼잖아? 그러면 도네이션은 켜줘야 될 거 아냐? 일단 1초 먼저. 몇 개야? 421개. 미친놈들. 자 10초. 148개. 후.. 자 그러면 1480. 146개. 30초. 148개. 4380. 못됐는데? 이거 마지막 희망이야. 잠깐만 이러면 어떻게 돼? 어머 3500밖에 안 돼! 그러면 얼마야? 아! 2781개야! 기다려봐. 지금 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10분 돌렸는데 지금. 아우 fucking shit. 그냥 어? 그 지금부터 46분을 하고서. 그 전체 값에서 빼면 되는 거 아냐? 그치? 아하 맞네요. 하도 산수해서 틀리셨어요. 이거 김돌복식 화법 뭐야 이놈 자식아? 선생님 돈으로는 시간.. 아 돈으로는 안 받을 겁니다. 음.. 예. 그러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요. 어? 이게 돈 받는 거였잖아? 그러면 구멍도 없어. 빠져나갈 구멍 자체가 없어. 절대 돈으로는 절대 제로투하면 안 돼. 미리 얘기하지만 저 춤 진짜 못 춰. 일단 1차로 계산한 게 이거라고. 45분밖에 안 된 애가 아니라 1차 계산이 이거라고. 아우 유산소 디디하게 생겼다. 큰일 났다. 나 벌써 하기 싫다. 나 진짜 못하겠다. 어떡하지? 내가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그러게 놀질 말았어야지. 그러게 부지런했어야지. 그러게 아프질 말았어야지. 그러게 방송을 열심히 했어야지. 연구하기 싫었으면 너 야호를 하지 말았어야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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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이런 걸 인턴 세상에 나.. 뭐야 77시간 모임? 뭐.. 이거 뭐임? 뭐야? 누가 해키냐? 무서워요? 비조스야 뭐야? 스포님들 여기 10시간 추가요. 뻑큐! 뻑큐! 뱅보야? 제발.. 어떻게 하셨지 근데? 뭐 띄었던 거 같은데? 이게 이 유산소가 아닌데? 이거였나? 맞아? 아니 이거 안 멈춘다고? 피는 파트가 없다고? 야 이거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네 이거? 갈비뼈 아프려고 해요. 이 골반으로.. 교통사고를 낼 거예요. 근데 33% 알파 남은 거야. 이 녀석들! 오케이? 밖에서 무서운 사람을 보면 바로 그냥.. 골반 흔들면서.. 골반으로 쳐! 이 씨.. 쳐버려! 교통사고를 내버려! 아 갈비뼈 아파! 생각해보니까 이거 편집을 어떻게 하신데? 분리를 했어야 했는데.. 아하.. 지금부터라도 분리할게요. 죄송해요 편집자님. 여기서부터 편집자님은 내가 무반주에 춤을 추고 있겠지? 제가 좀 재롱을 부릴 테니 용서해 주시겠지? 위독 갈아입던가 2차 때 배 가리는 걸로. 2차 땐 다른 옷을 입어. 자자자 이제 끝나간다. 흔들흔들흔들흔들. 타랭! 2차 전투야! 1초짜리 550. 189. 30초짜리. 그리고 920. 오케이 그러면 얼마야. 뻑큐! 뻑큐! 얘들아! 손가락 꼈다. 어때 5주년, 5주년 기념. 이 정도면 인정이야. 너무 단정하다고? 아닐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숭하네. 나의 노력이 보이냐고. 진짜 여러분들 감사해. 감사해 제로투. 야호 교통사고 이후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먹는 것만 찍어올리는데 조회수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스쿼트 할 수 있어. 잘 안 보이네. 이제 배고파요. 근데 그거 알아? 클럽 가서도 이게 여자들은 여자들한테 말 거는 거 알아? 물론 남자들한테 말 거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여자들이 만나면 이제 언니 너무 예뻐요. 혹시 저랑 인스타 마팔 안 하실래요? 인스타 마팔을 막 해. 그리고 다음날에 술 깨고 나서 다 지워. 이뻐도 크없다 바구나. 저도 나이가 있는데 저도 나이가 있어요. 가봤는데 이쪽으로 저쪽으로 자꾸만 저를 인연뽑기 하길래 나갔어요. 소야 이제 방향도 바빠져. 아 그렇네. 그걸 넣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맞나? 이제 안 맞고 못 돌아 이제. 나 제대로 춘 거 많이 하던데. 가오나시 갔다고. 다시 제대로 봐. 이래도 가오나시냐고. 최선을 다해 흔드는 중. 좀더 엉덩이를 빼야되나? 좀 더 엉덩이를 빼야되나? 어때?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닌데. 벌칙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F모먼트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5년 동안 감사한 나머지 제로툴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가 하고 나니까 급격히 후회 죽인 겁니다 지금. 좀 대충 하는 것 같다고요? 이게 저의 최선이고요. 조금 농땡이 피는 것 같으면 그 정도만 감사한 걸로 합시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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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기 줄었다. 아 참. 벽기 줄었다. 나 밥 먹어. 제로투 끝났어. 밥 먹고. 구독 눌러주세요. 아들 예뻐 자랐어. 참고해줄게요. 많이 예뻐주세요. 이거 딱 싫어 싫어요 수익점 추리한데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뿌이뽀 유튜브